성경을 다르게 알아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단을 조심해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어요. 이단 경계주일 성경을 바르게 알아요. 바로바로 미니그림 성경책을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로 다짐해요. 오감놀이 활동하러 출발! 아나바이브 성경 공부 시간 그 밖의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오감 활동북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두 번째, 오감 활동북을 접어 미니 성경책을 만듭니다. 오감 활동북을 접어 미니 성경책을 만듭니다. 첫 번째, 오감 활동북을 접어서 오감놀이 활동북과 정책을 만듭니다. 세 번째, 미니 성경책을 읽으며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우기로 다짐합니다.